소니 A7S2의 AF 테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F 모드에서는 동영상 모드에서는 우선 AF-C와 MF 모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AF-S의 경우 셔터버튼을 통해 활용하게 됩니다. AF-C 모드에서는 중앙의 피사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부드로 초점 변환이 가능합니다. 또한 이 모드에서도 곧바로 셔터버튼을 활용하여 빠른 초점 이동이 가능합니다. 초점 이동 역시 부드럽고 빠른 편입니다. 이뿐만 아니라 주황 AF 로그, 로건 AF를 활용하여 하늘의 피사체를 지정하여 자동으로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미소 얼굴 인식 강화된 AF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동영상에서의 인물 AF 역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.